야야야야야 아우 이게 뭐야 벌통에 꿀 들었었는데 이게 뭐냐? 도망간다 야 ya vamos 오는거 아냐? nutrient좀 Calling 야야야야에는 뒤로 간다 응 뒤에 뒤에 야야야야 이거 뭐야? 독사지 독사? 물로 따르면 아프지 물로다면가는거야 지금 Didn't this sound 왜 벌통에 그렇게 있냐고 꿀 뜰어 왔는데 كن 그리고 어휴 어휴, 야야야, 나한테 온다. 어휴, 큰일날뻔했어. 야, 어디갔어? 여기 있잖아. 빨리. 야. 거기서 그냥 확 먹어. 벌통에서? 위에서? 응. 벌 벌려고 왔는데. 이게, 이게 큰일라는 거야, 이거. 가는 거지 뭐. 봐라, 이거. 나를 짜려보고 앉아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문다야. 막트 움직일어song. 큰일난다고, 이거. 큰일나 이거. 이거물렸냐고, 이거. 이게 물렸다면 그냥 가는 거야. 이야, 벌들은 지금 막 들어오고. 큰일났네. 여기,qué. 야, 이거 안이, 이렇게 여기 치우고 있는데 1920 Flew,가 막 지나가는 거야. 진짜. 이게 막 튀어가는 거야. 바닥바닥바닥. 여 거. 넓다야. 여거봐, 여기. 막 문다야, 그, 나무도. 옳어. 막 쫀 pon다야. 여. 어우, 깜짝 놀랐네. 여기 굴대다가. 하하하 여왕 여기 물면 두워 야, 이... 딴 데를 어떻게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아... 여기가... 장아시 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아니, 나는 지금 온 듯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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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를 몰라 그래 싸식이 이게 이 자식 야, 너희 여기 와서 그러냐? 에필, 어? 독자도 크다 아, 산으로 가든지 응? 큰 거지? 응, 어떻게 여기 독자네 아이씨, 벌, 벌채쬐에다가 어휴, 사람 잡겠다, 야 그러니까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저 위로 던지든지 야, 이 씨... 야, 가만히 있는데? 가만있어 봐 꼬리도 막 떠는데 꼬리 꼬봐요, 막 똘려나 응 뭐 우리도 살살 저렇게 떨고 응 너무도 훅 올라가더라고, 야 깜짝 놀랐어 뭐 7.4 이런 건 아니지 아, 7.4... 7.4지만 어 이것도 물리면 큰일 나 글쎄, 일반 독자냐 응 야, 야, 빨리 빨리 씨봐 나한테 온다, 아이씨 응 야 이거 전문가 아니면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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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어어, 어 이렇게 딱 아유, 씨 야, 봐봐 하하하 야, 씨, 대단하다 봐봐, 이거 배 배 배가 이르냐? 납작하냐? 납작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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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다 야, 길어 순놈인지 암놈인지 길어 야, 깜짝 놀랐어 여기 치우는데 어 어 여기서 그냥 뭐야, 이걸 했더니 어 이게 있네, 이야 어, 씨 어, 꿀도다가 기절을 뻔했네 응 이 색깔이 낙엽, 낙엽 색깔이잖아, 지금 낙엽 색깔이라서 안 보이잖아 그래 응 어 이거 벌통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야, 이거 벌통이 지금 어 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벌 잡아먹고 있던 거 아니야? 벌은 안 잡아먹지, 이거 하하하하 야, 씨 대단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잡아서 절 벌이든지 던지면 돼 좋았어 여러분, 이게 독사입니다 아, 독사요? 물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예 하여튼 조심합죠 자, 밴드심하고 산행합시다 순상 장아 장아, 장아 씻고 장아 씻고 장아 씻고 다니고 여기다 딱 맞힌다고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딱 잡고 한 입에 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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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지금 땅꾼이니까 그렇게 잡고 있지, 씨, 큰일 나 딴사라고 아유 전 땅꾼이 아닙니다 땅꾼이 아니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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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산 사람이지 산 사람이잖아 약초꾼 하하하하 약초 아유, 진짜 멋지죠 이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네 이래도 물리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가능하지, 뭘 수 있는게 아니라 아유 아유 독사입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기 이제 바위가 있으니까 뱀 조심하고 가을 산행 여러분들 조심합시다 예 여기 바위가 있어서 있나보네요 진짜 이야 조심합시다 아유